2 Dog 2 Breed 2 Breed 1 Breed 2 Breed 2 Breed 1 Breed 1 Breed 와.. 진짜 역.. 역 귀엽다 미드마웅 와.. 싫어하냐? 퀴 피해만 한 번 빨아주고 형타 형타 계속 치면서 피하고 형타 치고 형타 치고 퀴 한 번 날려주고 정복자 쌓아주면서 앞으로 가서 E 한 번 긁어주고 기다렸다가 퀴 한 번 날려주면서 정복자 까비 정복자 스틱 어 근데 이 친구가 들어와줘서 정복자 스틱 유지가 됐네 응 암 아 씨 이게 맞아? 와 저거 퀴 진짜 판정 미친놈이다 아 근데 이거 렉사이 갱오면 진짜 직빵이긴 하겠다 어? 나이스 근데 탱커들도 결국에 이렇게 정복자 되고 하다보면 그냥 얘네들도 갱당하게 좀 쉬운 챔피언이기도 하고 보면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이거 W 없을 땐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금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미니언을 평타로 먹으러 갔다가 렉사이한테 갱당하기가 쉬워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 CS를 버리더라도 이거는 봐봐요 온거야 이러면 이러면 또 온거야 봤죠 이렇게 앞에 있으면 갱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사려야 돼요 요런 식으로 오면 어쩔건데 난 갱을 당해본 적 없는 남자 평타 정복자를 쏴아주고 평타 한 대 더 때려주고 평타 Q 와 이거를 씹을라고 들어오네 더 맞아 그러면 이 자식아 또 왔죠 그냥 오면 어쩔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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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도 맞아 그냥 들어와 어쩔건데 다 들어와 2대1에 그냥 미드는 나 갱을 당해본 적 없는 남자 갑자기 피 왜 이렇게 많이 찼지? 패시브 때문에 그런가 너무 아깝네 치감라이 가야겠다 바로 그냥 치감라이 올리고 긁크를 가야겠다 아이 새끼 너무 단단해서 안되겠어 제가 못봐주겠어 마오카이가 계속 안 맞을 수 있구나 와 와드 뭐야 하하 진짜 어이가 없네 하하 잡았다 아닌가? 하하하 쓰레쉬가 잡았다 하하하 아니 뭐야 도망텔인 줄 알았는데 바텀텔이었네 노프리아 죽여 노프리아 미친놈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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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꺼 아 오케이 데이프트 형님 킬 나이스 캐리아 샘 킬 들였으니까 캐리아 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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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데프트 형 캐리아라니까 바로 죽어버리네 에이 괜찮은 영풍 있음 하하하 아 치감 있긴 한데 나이스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쓰냐 사일러스 챔피언 실화냐 하하하 아님 아님 뒤에 렉사이 있잖아 어어어 잠시만요 데프트 형 아 너무 달아 하하 너무 달아 하하 너무 달아 나약한 자들이나 전통이 있느냐라지. 너무 달아. 900만원 씨부럴. 아 너무 달아. 아 너무 달고 형. 아 그래 빠지. 정복자 제드가 나가십니다. 정복자 제드. 정복자 제드 방연 대저ír. 깜짝! 정복자 제드. 시간이 routeska. 에 scmd3. 정복. 뷀. 진작. 구 Yahly. 어이스 마이카. 오마이갓! 오우! 제 캐리! 오마이갓! 오마이갓! 오우! 너무 재밌어! 내 캐리라서 그런지 아 너무 재밌는데 게임이 오! 혼자 다 해버렸네 제 캐리 너 머시기 두락사래 너 뒤져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다 죽어 그냥 백수형 일로와 백수형 커몬 헤이 넌 베이베 어 여깄다 여깄다 여기서 집 가고 있나보다 하하하하하하하 오호호 보인다 보여 다 보인다 다 너무 잘 보인다 그냥 형 살려줘? 누가 따라와? 우주의 진실인 이는 죽어? 으아아아아아 잠시만 잠시만 이즈리얼 천원 먹었어 긴급사태 긴급사태 기상사태 어어 도망가 아이 도망가지마 싸워 싸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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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 데프트 데프트 형님 캐리 데프트 형 보여줘 어 어 어어 어어 평타로 때린다 저 주제 어떻게 가능합니까? 넘어가는거? 바로 궁타가지고? 어? 흐흐흐흐 갈게요 흐흐흐 아 이번판 재밌었어 어 아 진짜 재밌었어 어 지금 이번판은 근데 이번판은 근데 이거 내가 제일 잘했으니까 안줘야겠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약간 이번판인데 여러분 탱커의 탱커 상대로 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잘 예 요정도면은 물론 갱을 잘하기도 했는데 이정도면은 그래도 그 좀 탱커 상대로도 비빌 수 있다는걸 보여드린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